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마지막 경기는 비겨주세요. 어떤 케익이에요? 12,000원. 저들 중 한 명만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와 뭐야. 애인 없으셔요? 사위 뭐야 사위야. 통나무 케익 예약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안 보였지. 등수가 사위야 사위. 사위면 지금 네바보다 높은 거 아니야? 아 조졌다. 야 오늘 햄버거 당첨자 없다 여러분들. 어? 지금 사위 걸렸다. 사위. 무도님이 4대0으로 졌음 이 사람한테. 오 대박 사위. 이 사람한테 4대0으로 졌다고? 무도님이? 어 튕긴다. 튕긴다. 내가 이겼다 이거.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이씨. 연결됐네. 이기면 프로다. 아 연결됐네. 3대0인가 4대0인가. 아 멘탈 나가면 완전히 황분헌인데 이거. 전의 1등도 만나지 않으셨나요? 카를로스 가자. 전에도 1등 만나지 않으셨나요? 1등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라 1등이지만. 1등은 저세상 외국 사람이어서. 아니 소기 노노에 쫄지마요. 저분 중간에 튕기며 이긴 거임. 자 지금 15점 쓰신 분들이 없는데. 이거 제가 지면 단순자 없습니다. 어. 근데 지금 4위를 만났다. 어. 야 이거 얼마나 잘할까. 무도님이 4대0으로 졌다고. 이야 뭘까 뭘까. 어떤 플레이이지? 자 신뢰에 갑니다잉. 진짜 신뢰에 가자잉. 그 외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럽게 2등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등한 사람 없는데. 와 예측수비 보소. 자 급강아 그렇지. 까비다. 까비다 이거. 야 이거는 들어가서도 이상하게 안일 만큼 일단. 어. 급강아 잘 들어가는 공격이거든요 여기. 자 까비입니다 까비. Benson을 일단 쓰지 않아 볼게요. 아 skept snatch 내시이. 아 뽀로가 안 들어왔다 뽀로앤닌 드라인어. 흑흑은행 같습니다. 자 무해저슈 이 dez. 오 뭐야. 뭐야 뭐야 오케이. 그럼요 시작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나 지금 которых 가 마넌차이다가 너무 스욱 한대에 다 큰운됐다. 훈아 greetings 당황이. 나이스, 나이스 죽어요 오, 나이스 수비 나이스 실수 자, 예측 수비하는 거 기다렸다가 손흥이 달릴 때 오케이 아니, 긴장하지 마야 진짜 이기면 영상각이다 우와 오, 뭐야, 왜 연결돼 이게 슈트, 어, 미쳤다, 이거 왜 연결됐지 이게 연결되는 각도 오오, 복잡붙잡 잡아아 오, 연결되는 길이었다고 마르디니 저렇게 훅 미끄러져 들어오더라구요 와 빠르네 페널디 박스 안에서 빌드업이 굉장히... 패스가 굉장히 좋네요 그러시! 미친 소녀비를 넘어갔어! 야 소녀비를 더 커야지 키가 왜이렇게 작아! 야 이거 들어가는건데 원래 이거 오케 나이스 메시! 야 이건 진짜 안들어갈 능력이 되게 낮은건데 파울 파울 그렇지 소녀는 지금 잘 뚫리고 있는거 같은데 오 지금도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건데 아... 본인 나도 쫄려! 오오오! 여러분들 이거 갈까? 그거 갈까? 자 세컨볼 돌일까 세컨볼? 자 무지성수로 가냐 무지성수로 자 무지성수로 갑니다잉 자 무지성수로 가는척하면서 자 무지성수로 가는척 하면서 하아...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카로스 카로스 천천히가자 천천히 와 예측 수비 오오오 아 나 뺏길 줄 알았어 와아 뺏길 줄 알고 아예 포기를 해버렸네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와아 와아 자 수비 수비 잡지 말고 오케이 굿 굿 너무 무모한 빌드업이야 여기 예측 수비 좋았구요 별거 없는데 랭킹이 별거 없는데 와 이게 잡힌다고? 잡았다 그렇지 자를 길게 그렇지 며시 테이넬히 足元을 자 1,2 から 1,1 며칠 굿바퀴 걸렸지? 크로시 저 세레모니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 일본 분에게 죄송하지만 세레모니 한번 봐야겠습니다 크로시 자 4위를 상대로 일단 선정구를 터뜨린 도구니 좋아 좋아 미션 자 노골 터치 한번 가구요 바로 마무리 세컨드 볼이 안떨어지네 아아 아 아 노골 터치 다음에 그냥 연기에 갈걸 패스 걸렸다 와 안걸렸어 걸렸다 와 아 손흥민 아버지처럼 붙어 가야지 싸워봐야지 와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 저기도 슛 할 줄 몰랐어 와아 어 세레모니 안 하신다 어 나 이따가 세레모니 당했다 큰일 났다 역전 당하네 큰일 났다 나 무섭다 무섭다 세레모니 이제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자 윤바핀 라인드레이커 기다리다가 자 윤바핀 라인드레이커 자 윤바핀 라인드레이커 윤바핀 라인드레이커 아 육사이드레이커 육사이드레이커 아아 아니 내가 패스할 딜목만 차단하니까 제가 안주고 그냥 뛰어가지고 레아크로 골을 넣어버렸어 내가 예측하는 것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어 넣어버렸네 힐을 넣어버렸어 힐을 넣어버렸어 힐을 넣어버렸어 힐을 넣어버렸어 힐을 넣어버렸어 힐을 넣어버렸어 메시에 오우 130명 시청자의 힘을 받아요 그렇지 오오 자 한번 더 아아 왜 가다 말았어 아아 왜 달리기가 안됐지 자 필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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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다 오 오 오케 음바페 아아 안걸리네 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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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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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끈대요 개톡같은 심판아 아아 130명의 시청자의 힘을 받아요 노글뽀 아아 아 나 너무 신중하게 했나 잠깐만 점유가 너무 많이 나갔데 내가 또를 많이 돌렸나 쟤가 많이 끊겼잖아 그치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이 했나봐 죄송합니다 너무 매신네요 뭐 막 돌린거 같지 않는데 이상하네 오 점유가 너무 신중해가지고 자 조금 덜 신중해볼까 오케 좋아 좋아 야 야 야 야 오케 마을디니 자 예측이 좋아요 오케 로베르토 카르로스 정유가 중간에 300피스를 많이 끊으셨어요 덜 신중하지 말라고요 키키 덜 신중하면 안되겠지 이기면 5만원이리 오케 나이스 파울 어마 무천게이니 봐봐 5만원 나이스 5만원 비에라 빌르로 마을디니 오케 예측수비 샤앗 이새 마이 스킬 뷔 흐 cend 이러나 ac 답 윤바페 왜 저러지? 방금 다닥다닥한 거 봤어요? 후우 후우 잠깐만 걸렸다 걸렸다 안 된다 아 어 줘봐 아아아아아아 누가 건드렸어 개떡같은 비에랑가 어? 비에랑 건드렸다 예측수면 좋고요 어? 이봐 이러니까 내가 공을 자꾸 소유하는거 아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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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났고요 위로 간다 그렇지 어 뭐야? 예측했는데 예측했잖아 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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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미친 야 아래로 길게 뒀다 야 아래로 길게 3분 미 이야,これはカウンターのチャンスですね 자, 메시 裏のスペースを スペース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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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シャーナミンは アルフェイハは 先ほどと同じようなフィニッシュでしたが 決め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いい流れを作ってますよね いい流れを作ってますね 決まってもおかしくないシーンが続いてますからね 期待できますね 期待できますね イ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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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오케이! 자 길을 차단했기 때문에 패스길이 이상해졌다잉! 깜찬되고! 아아! 오 못 올 줄 알았죠! 그렇지! 이어직 수비 좋구요! 미친 트래핑! 오! 깜짝이야! 개똥아! 와 놀래라! 라이칼울! 자 아래로 길게! 그렇지! 자 손흥민! 여기서 노을이! 각대와치! 그렇지! 이게 바로 아시아 남바왓! 아시아 남바왓! 이모씨 아시아 남바왓! 오! 우리 유일치리들은 오! 자 이번에 제가 좀 점유를 드렸네 점유가 줄은 걸 보니까 아까보다는 점유가 조금 이제 분배가 되지 않았나 구린이만 유독 급강화가 안들어가는거 같네요 구린이만 유독 급강화가 안들어가는거 같네요 수비만 제발 수비만 수비만 와! 어 수비 열심히 수비 열심히 근데 맨날 지키다가 먹히거든요 살라! 아니 4위 일기는 각 나오나 와 와 와 와 와 와 그럼 막걸라 리베리! 한골을 더 넣으면 수비 내리자 오 샤샤샤샤 손흥이는 왼발 노글리 야 음반표 안바비도 해 오늘도 고마워요 노글뽕불바 자 뒤로 돌아! 어 헐 헐 헐 헐 아마리 우켜민이 날아나요 아니 수비 더 집중하시면 될 듯 그렇지! 야 이거 안걸린다고 이게 3킬로 핫하다 그렇지! 예측 수비 너무 좋았구요 자 안전해가지 안전하게 우우 자 길게 한번 때려볼까 제발 제발 그르시 우우 야야야야 이 개똥들아 야 죽일까? 어떻게 할까 얘네들 러블링 저번에 세포메이션이랑 지금 폰이랑 다른 점이 있나요? 잠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10분만 참으면 10분만 참으면 걸렸다 음반표 살라! 야 살라가 살라냐 왜 하필이면 아 주거리다 좀 위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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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측 수비 좋구요 뭐야 내가 앞질러 있었잖아 이 개똥들아 저기 길게다 야 폴가수 미쳤다 대용그 그렇지 비에라 오바이니이키마스 좋아 수비 좋아 훗 훗 훗 훗 훗 훗 훗 자 살짝 뛰어서 그냥 올려버려 이 망청아이 잡지 말고 이제 시간만 내 노트톱으로 눌렀는데 개똥아 인격해서 마무리 짓고 오세요 그냥 분명히 세포메이션 늘 것 같은데 저번에 세포메이션이랑 지금이라 아 LMF만 이제 다시 아 공미만 LMF로 다시 한 번 놨어요 아까 전에 공미 두 명 놓다가 이거를 또 바꿔봤어요 조금조금씩 그냥 바꿔가면서 하고 놀고 있습니다 팍팍 내리시는 게? 여기서 벗겨지면 끝난다 오케이 오케이 야! 잠깐만 또 신들리 또 신들리 눌렀어 나 습관돼가지고 미쳤나봐 신들리 왜 눌렀어 또 오오오오 어 아머어머어 다 내리고 습관라 마테우스왕 이거는 근데 일단 실죽처럼 한번 해볼게 실죽처럼 실죽처럼 딱 요렇게 하고 어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데 이겼다아 랭킹 4위 이겼다 랭킹 4위 이겼다 점수 많이 오르겠는데 개성 지르면서 뛰는거 졸라 어 랭킹 4위 이겼다 랭킹 4위 당첨자 5명으로 추가 증정 이겼다 추가 증정은 안합니다 개별지시의 BA라만 딥라인 거는건가요? 아니요 레이카르트야 와 바로 30점 올라갔다 나 디비전 1로 바로 올라갔는데 와 오늘 그래도 한 번도 안 졌다잉 그렇게 뭐 어려운 상대는 아니지 않았나 뭐 그냥 뭐 그냥 뭐 우리도 맘만 먹으면 뭐 4위 할 수 있지 않나 레이카르트만 10위형의 딥라인 거는건가요? 와 이 사람 12위에다가 지금은 4위였던거네 12위까지 했던 사람이네 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응 어 어